집어봐 너는 어디서 왔니? 쟤 애교 많을 것 같다 친해지면 어떻게 처음보는데 이렇게 오냐 나한테 애교집가다 타미다 타미 타미야 야 타미 이봐 맛있어 뭐야 야 너 이제 완전히 야 너 이제 완전히 얘 봐라 아니야 애교 진짜 신기하다 이거 하하하 왜 이거로 진짜 예기 야 꼼딱지야? 아, 다 했어 타미 또 온다 또 온다 응 그래 그래 맛있어 왼쪽이 좀 심해 보인다 그치 가까이서 한번 보죠 침 봐봐 이거 어 이렇게 애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아팠어 그치 여기에 약간 상처 같은게 났어 입에 타미 남자 땅콩 있어요 여기서 이게 이게 김치 국물인가 보다 아까 김치 냄새 같은게 나는데 이 메롱 심하게 하고 있네 아이고 착해 이사해 새로운 친구야 응 오공이 착하잖아 다 그치 오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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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하다 쿠키랑 너 옳지 쿠키야 쿠키야 잘 봐주세요 해 저기 응 코아 코아 소개시켜주자 코아야 여기 새로운 친구야 어 이리와 둘이 인사해 둘이 좀 비슷할거야 성격이 응 응 응 둘이 인사 좀 해봐 또 그새 또 침 흘리네 또 응 참 여기 타미 친구 소개시켜줄게 여기 타미 친구 소개시켜줄게 여기 타미 친구 소개시켜줄게 인사해 코코도 코코야 응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코다미 때도 내가 좀 의심을 했어 그쪽에서 발견됐잖아 근데 코다미도 그쪽에서 발견됐고 얘도 거기서 발견됐는데 내가 진짜 아니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아니 그냥 와봤어요 아 낚시하시려구요? 네 한번 와봤어요 그냥 물이 많구나 네 물이 엄청 많이 있어 일단 타미야 타미야 이리와 괜찮아 아니 잠깐만 아까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닭뼈 같아 이거 삼켰으면 큰일 나지 이거 잠깐만 이거 때문에 침이 계속 흘리나? 이런 이게 이빨에 껴있었어 이게 이게 이빨에 껴있었어 이거 새끼야 무리 새끼야 이렇게 잘하네 이거 쓰라 야 아이 새끼야 무릎이 잘하네 아 아 아 아니 아 아 집사2장 집사2장 두부도 가야해 오늘은 살리라 내가 가야해 잠시만 내가 죽는 거야 다시 뺀다 여러분들 하늘이가 도망가지 않아요? 야 너 다 봤어 어? 편하게 있어 저기 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이제 잘 있어 행복해?